그럼 바로 두 번째 무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벌써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풍류사랑방 1관오리에서 준비해주신 사물놀이인데요 오늘 공연하실 분들의 성함을 한번 괜히 쭉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임인출, 조원자, 임동명, 임동건 이렇게 네 분입니다 뭔가 느껴지시나요? 명사하죠? 가족 같다 아는 분 아니시죠? 아니요! 묘하게 임씨가 많죠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딱 보시면 이제 티가 나시나요? 얼굴이 닮았어요 아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사물놀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귀한 구경 하시는 걸 봅니다 추임새 많이 넣어주시고 박수 많이 써주시면 더 흥겨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시면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얼씨구! 고다! 5명의 눈을 딱 빨라 펀고 자 시작합니다 5명의 눈을 딱 빨라 6명의 눈을 딱 빨라 consig는 다르고 각 한 침에 다 보였으면 1차 2차 다음 3차 끝에 행군 하랍샌나 1차 3차 끝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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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